안녕하십니까 기적의 종가매매 단타매매입니다. 우리 2018년 2월 14일날 수요일날 추천했던 알리코제약 오늘 매매 끝났습니다. 아침에 갭으로 5% 이상 떠서 2018년 2월 14일 구정전 휴가전이죠. 14일날 수요일날 추천했던 알리코제약입니다. 알리코제약은 오늘이 상장한지 4거래일 밖에 안된 아주 신규 상장 종목입니다. 우리가 2월 초에 했던 배럴과 같은 그런 형태로 가고 있는데요. 투상 상한가 두 번 나오고 우리가 추천했던 2월 14일날 연날 종가로 25,600원에 매수해서요. 오늘 시가 5.47%로 갭 상승했습니다. 27,000원으로. 그래서 바로 시장 전 장전 동시효가에 매도를 내놔 가지고 5% 이상 수익을 받은 이런 종목입니다. 알리코제약 저희가 이렇게 시장에서 센 종목들을 매일 추천해서 매일과 같이 작게는 2% 많게는 약 5%까지 거의 매일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물론 약간의 바로 팔지 못해서 하루나 이틀 정도 홀딩에서 가서 이틀 정도 가는 물건이 한 달에 한두 번씩 나오고 있지만 거의 매일 시장에 수급이 붙어있는 센 종목들을 우리가 추천해가지고 매매하는 이런 기법이기 때문에 성공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12일날 13일날 상한가로 마감했고요. 우리는 이날 2월 14일 수요일날 종가로 3시 20분에 매매했던 이런 종목입니다. 이 종목 매매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익을 냈는데요. 이런 물건들이 2월 초에 했던 배럴이라는 물건이 있습니다. 배럴. 이것도 상장 첫날이 2월 1일 목요일이고요. 상한가 같고 2월 2일도 상한가 같고요. 우리가 매수했던 시점이 2월 5일 월요일날 종가인 14,850원에 매수해서 그 다음날 수익 내고 매도했던 종목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런 기적의 종가 단타 매매법은요. 상당히 시장에서 수급이 붙은 좋은 물건들, 상승 여력이 붙어있는 이런 우수한 종목들을 매수해서요. 그 다음날 아침에 오전 중에 매도하는 겁니다. 물론 오늘 알리코제약 같이 동시효과에 내놔서 바로 장 시작하자마자 매도되는 것도 있지만 9시 반, 10시까지 기다려서 2% 이상 수익을 보고 매도하는 이런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이 방법 외에도 우리가 추천하는 여러 물건들이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천한 물건들 내일 저녁에 방송 올릴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거 구독하셔가지고 자세히 들어보시면 매일 똑같은 패턴으로 수익이 나는 이런 기적의 단타 매매법입니다. 장중에 시간이 없는 분들도 잠시 종가 시간에 매수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오전 중에 매도하는 종가 매매법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처럼 배럴 같은 경우에 2월 2일 날 금요일 날 종가에 매수해서 종가에 매수하는 게 아니죠 참. 종가에 이렇게 상승 많이 한 이런 종목들을 그 다음날 조정이 있을 때 종가에서 매수해서요. 그 다음날 바로 오전 중에 파는 이런 방법입니다. 우리가 구정 전에 매수했던 알리코 제약 같은 경우에는 오늘 충분한 수익을 줬죠. 물론 고가는 13.5% 정도까지 올라갔지만 우리는 그 위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다 생각하고요. 시가에서 바로 매각하는 이런 방법입니다. 안전하고 굉장히 성공 확률이 높은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이 매매법을 배우게 되면 이렇게 쉽게 주식을 할 수 있나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들 이런 같은 패턴을 배워보실 수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날 저녁 7시부터 오프라인 강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시간에 오셔서 한번 들어보시면 이러한 기적의 단탐의 법의 성공 확률을 상당히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습득하고 배울 수 있습니다. 내일도 또 오늘 추천 나갔던 종목 결과 보여드리고요. 내일 또 한번 여러분들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